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규제를 합리화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바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금감원장은 오늘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설립 60주년 기념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원장은 금융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외국계 금융회사와 소통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규제와 감독 방식도 투명성과 일관성을 제고해 외국 기업이 한국 금융시장을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갖춘 것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